네 오늘 6월 24일이고요. 저녁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단풍나무 삽목을 하는데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산호각 단풍, 오른쪽이 청의 단풍, 이거는 산호각인데 하우스에 있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된 상태고요. 이게 결과물 될 겁니다. 네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뿌리가 어느정도 형성이 됐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펠반근이 돌았어요. 물에 세척을 해봅니다. 네 보시면 캐로스 좌우측으로 형성에 길게 되어 있으면서 뿌리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와 동일하게 하시면 단풍도 삽목이 원활하게 됩니다. 아 이거 이걸 참 보여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댓글에 있었어요. 지난해. 네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2년생 뭐 좀 봄에 옮기다가 찍어놓은 게 있는 듯 싶은데 거기에 혹시 발견이 되면 그 버튼 넣어드리고요. 자 우선 삽수 이제 준비가 됐고요. 삽수 상태가 좋아야지 됩니다. 응애 같은 게 없어야지 돼요. 이 뒷면에 빨갛게 응애가 붙어있으면 삽수 자체가 시원찮아서 발근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삽수가 일단 좋아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흙이 중요한데 비력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삽목에는 아주 최적이 되는 겁니다. 물빠짐도 좋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저는 코코피트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피트머스 보다는 마사토, 강모래 주변에서 상토도 괜찮습니다. 약간 비분이 있어도 그 발근에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 정도 비분이면 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해놨고요. 물을 한번 주워놨습니다. 삽수를 만들 때 삽수를 조제할 때 도구도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가급적이면 날카로운 날카로운 전지가위 그렇지 않으면 날카로운 칼 한 칼에 나갈 수 있는 그 상처가 문드러지면서 나가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절단이 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은요 오늘은 전지가유를 일단 자르고 그 다음에 예리한 칼로 다시 한번 코팅을 할 겁니다. 매끄럽게 그래서 3,000원짜리 다이소 10개 교체 칼날까지 들어 있는 요 칼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 아주 제가 써보니까 참 좋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삽수 삽수 조제하는 요령만 보여 드립니다. 그래서 입자루가 있으며 입자루 부근에서 캐러스 형성물질이 가장 많다고 했어요. 캐러스 형성물질은 상초유압을 시킵니다. 그래서 상초유압이 되면서 상초유압된 곳에서부터 발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입자루 부근에 가장 많다고 했으니까 입자루의 아래쪽을 비스듬하게 코팅을 해 주십시오. 비스듬하게 코팅을 하는 이유는 꼽을 때 기스가 안 나게 잘 꼽히게 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절단면이 넓으면 그만큼 뿌리 발근도 쉽게 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냥 꼽기 편한 거니까 저는 이 절단면을 다시 한번 칼로 예리한 칼로 커팅을 해 줍니다.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커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뇌마디 하겠습니다. 옛날 분들은 약 30cm 정도 들 하셨는데 요즘은 이 산모 기술들이 아주 대단 들 하니까 뭐 30cm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장마철이니까 이 하엽을 안 타도 됩니다. 사실은 하엽을 안 타도 되고 수분 증산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꽂는 게 불편하시다면 이렇게 모두 모아지고 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하엽을 안 타는데 여러분들은 하엽을 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교육목적상 하엽을 일단 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된 흙이에요. 준비된 흙에 이렇게 흙이 단단할 때는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구멍을 낸 다음에 밀어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은 장마철이라 수분 증산이 거의 없으니까 괜찮지만 장마철이 아닌 경우에는 수분 증산이 심하니까 습도 조절을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도 조절이 원활하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비스듬히 해서 길게 꼽으시면 돼요. 비스듬히 해가지고요. 비스듬히 해서 이 정도까지 꼽어 놓으시면 이 정도까지 꼽어 놓으시면 땅속에 가서 있으니까 땅속에 있는 건 수분 증산이 안 되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수분 습도 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깊게 꼽으셔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저는 2, 3cm만 딱 꼽습니다. 밝은이 깊다고 해서 꼭 밝은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루의 아랫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커팅을 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커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엔 그대로 하엽을 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뭐 불편하시면 끼워내시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서 2, 3cm 끼워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삽수를 닦고 봤습니다. 그 다음 번째가 갖고 계신 살균제가 있으면 살균제를 쓰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밝은제는 안 써도 되지만 살균제는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살균제 내성 때문에 부패균 같은 게 잡혀있을 때 그때 캐럿 형성이 되면 시간을 엄청 버니까요. 그래서 저는 집에 있는 거는 톱신 M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장에는 대량으로 할 때는 포리옥신 쓰고 있고요. 그래서 갖고 계신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살균제를 쓰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배부식 20리터에 10g에서 20g 퍼넴은 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타는 걸로 2회 정도 10분 20분 간격으로 두 번 정도 충분하게 관주를 합니다. 철단면까지 충분히 들어가고 크게도 살균제가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20여 분 후에 내려간 다음에 다시 한번 주시고요. 요게 끝났으면 지금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물주는 단계에서는 그 장소에 갖다 놓고 방 그늘에 갖다 놓고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마 장마철이 됐으니까 공정습도 90% 전후가 되면 위를 안다 둬도 수분증상이 없으니까 괜찮지만 모레 정도 비가 온다 그래요. 중부죠. 그래서 모레까지 비오기 중까지는 저는 요런 요소수 뚜껑을 요렇게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수분증산이 거의 없죠. 이 안에서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비닐을 한 장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마 시작되면 공정습도가 아주 높아지니까 그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장소에서 그대로 도는 겁니다. 발근이 될 때까지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면 흙이 균열이 가고 캐럿성이 형성 됐던 게 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결국엔 캐럿성이 형성 됐다가도 대부분이 돌아가십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간단하게 삽목 영상을 마칩니다. 지난해에 별로 안 보시다가 올해 들어서 3만 회를 넘게 보시더라고요. 단풍을 그래서 급하게 또 찍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삽목을 녹지 삽목 이라고 하구요. 그래서 녹지 삽목 은 당해년도 에 나온 흰초를 가지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올해 신장 흰초들 이에요. 네 2년 전에 삽목 했던 거 한 줄 옮기느라고 키워봤어요. 그래서 삽보도 는 좀 작습니다. 1m가 삽이니까 70정도 되겠네. 70 뿌리 보시면 이렇게 잘 되어있죠. 칼방근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풍치고 뿌리가 꽤 좋은편 입니다. 많이 난편 이에요.